이지 패스트 아미노산 분석 해석 페노메엑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지 패스트 아미노산 킷을 사용하여 아미노산을 분석해 보니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교육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분석 단계별로 과연 프로토콜 뒤에 있는 숨어있는 화학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교육적이겠다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미노산 분석이 필요한 걸까요? 제가 적어둔 것처럼 생물체의 생리 이해 그리고 영양학적, 면역학적, 식품의 품질 등을 연구할 때 아미노산의 조성과 농도의 측정이 중요합니다. 이 시약 키트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시약들이 휘발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휴모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실험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페노메엑스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만든 동영상이 아니며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과 같은 고형상 추출법이라든지 이온 교환 충진제를 이용한 물질의 정제 그리고 액액 추출법과 같이 농식품 및 의학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분석이 한 실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민과 칼복실산과 같이 아미노산의 공통적인 화학 구조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을 한 번에 추출하는 표적 분석법이기에 이번 식물대사체 특론 시간의 실습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실험의 핵심 기술은 아미노산을 선택적으로 결합시키는 충진제를 팁에 충전시켜 주사기로 실효를 흡유할 수 있게 하여 정제 과정이 간단하고 분석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온 교환 충진제와 같은 기술은 1950년 초에 나온 기술인데 해당 특허는 2000년에 추론되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인 미국 시간으로 3월 13일에 특허가 완료될 예정이라 앞으로 같은 방식의 조금 더 싼 제품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SP로 정제하고 두 번째로는 유도체화 시키는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도체화라는 것은 비휘발성인 물질을 휘발성으로 작용기를 바꿔주는 것으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오로지 휘발성인 물질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휘발성인 아미노산이라든지 당, 유기산과 같은 물질은 휘발성인 물질로 작용기를 치환시켜줘야 됩니다. 이 키트스를 사게 되면 시약이 1번부터 6번까지 순서에 따라서 쓸 수 있게 1번부터 6번까지 쭉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시약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유도체화를 시키는 프로필 클로로폴메이트라는 물질인데 반응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클로폼이라든지 아이소옥탄과 같은 물질 또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꼭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시약들은 시약마다 보관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약을 실온에서 저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냉장보관해야 되는지 냉동보관해야 되는지는 매뉴얼을 잘 읽어보고 시약에 따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루션 시약을 매뉴얼대로 3대2 비율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약은 팁 충진제를 떼어낼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리 3대2 비율로 만들어 두고 있고요. 아미노산은 이미 추출되어 있다고 과정을 하고 동양상을 찍어 두었는데요. 아미노산 추출 조건은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추출 조건은 약산성 조건에서 하면 잘 되고요. 추출된 아미노산 100마이크로리터를 프렙바이알에 넣고 표준물질 3번을 뺀 1, 2번 표준물질을 3개의 다른 프렙바이알에 각각 25, 50, 100마이크로리터씩 넣어 시료와 별개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표준물질을 나중에 검양선을 만들 때 사용하며 매번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1번 시약을 넣게 되는데 이 시약은 200나노몰의 놀발린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자연계에 흔히 없는 아미노산으로 정해진 농도를 넣게 되면 내부 표준품으로 추출 중 시료의 손실이나 액액 추출 시 추출 효율이 달라도 이 내부 표준품이 일정 농도로 시료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실험처럼 휘발성 용매가 사용되고 액액 추출도 하는 그런 실험일 경우 액액 추출 시 효율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분석 중에 시료의 손실 및 분석기기로의 부정확한 주입 또한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샘플과 내부 표준품이 풀의 바이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솔벤트 팁을 이용하여서 팁에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충진제에 아미노산이 잘 결합할 수 있게 시료당 5초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사기를 천천히 당겨서 아미노산을 충진제에 부착시킵니다. 그 다음은 프로파놀이 당긴 2번 시약을 넣어서 부착된 아미노산 이외의 불순물을 씻어냅니다. 이렇게 이온교환 충진제를 이용하여 전할 띄고 있는 아미노산들을 부착시켜 정제시키면 시료의 아미노산만을 깨끗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페노메엑스에서 제공한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을 하면요. 처음에 아미노산 추출물을 천천히 주사기로 당겨가지고 충진 팁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진 팁에 아미노산 및 다른 불순물들이 갇혀 있을 때인데 이것을 프로파놀이 들어있는 시약 2번으로 당기면서 씻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은 여전히 붙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정제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아미노산과 결합하고 있는 충진제를 팁에서 분리하기 위해 3번 시약을 씁니다. 시약 3번을 천천히 주사기로 당겼다가 빠른 속도로 밀게 되면 충진제가 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시약은 수산화나트륨과 프로파놀이 섞여있는 용액인데 pH를 알칼리성으로 높게 맞춰줌으로 해서 충진제가 서로 붙어있던 구조가 부서지게 돼서 그렇게 탈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충진제를 이용하여 비교적 순도가 높은 아미노산을 분리하였고 시약 4번을 이용하여 유도체화를 시키면 아미노산의 작용기가 유도체화 물질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반응을 잘 시키기 위해서 볼텍스를 하여 잘 섞어주고 1분 정도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과 유도체화 물질이 반응하여 아미노산이 극성이던 것이 비극성 물질로 변하고 비휘발성이던 구조적인 특성이 휘발성으로 변해서 GC 혹은 GC매스에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약 5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아이소옥탄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소옥탄을 지금 프렛 바이알에 하나씩 넣어주는 장면이고요. 볼텍스를 하고 나서 1분 정도 반응 추출이 되고 층이 나눠지길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이소옥탄은 휘발유와 같은 기름으로 기존에 넣은 물 프로파놀과 같은 유기용매와 극성 차이도 크며 비중도 낮기 때문에 위에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볼텍스를 격렬히 하고 층이 만들어지길 기다리면 비극성으로 변한 아미노산이 아이소옥탄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액액추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충진 팁으로 비극성 물질을 모두 씻어버려서 비극성 물질은 아미노산밖에 없어서 이제 아미노산만 잘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C 바이알에 레이블을 하고 상당히 비극성으로 바뀐 아미노산을 녹이고 있는 아이소옥탄층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는 유리파이패스로 써서 옮겨야 되지만 편의상 폴리에틀렌 재질인 팁을 써서 바이알에 옮기고 이 바이알에서 질소로 휘발을 시킵니다. 이렇게 휘발을 시키는 것은 선택사항인데 이렇게 휘발시키면 좋은 것이 아이소옥탄 자체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고 한번 인젝션하고 구멍만 뚫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덜 휘발성을 가지는 아이소옥탄과 클로폼의 조성을 가지는 그런 유경매 조성으로 녹여줍니다. 그렇게 다시 녹인 것을 저기 작은 인서트에 넣어서 분석을 하게 돼요. 워낙 실효양이 적기 때문에 100마이크로리터 정도를 1.5ml의 바이알에 넣게 되면 10분의 1도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GC 샘플에 쓰는 유두체와 화학물질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100마이크로리터 혹은 그 이하도 쓸 때가 있는데 기계가 용매를 빨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를 쓰는 거죠. 기계에 넣고 이렇게 인젝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애픈 그림이 크로마토그램이 나와요. 아미노산 킷의 최대 장점은 한 번에 26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아미노산이 6분, 7분 안에 분석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렌다를 써서 중간에 시료의 손실이나 그런 것들도 보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실험이 다 끝나게 되면 다이알라, 매틱, 마이크로디스펜서 같은 것은 아이소 프로파놀과 아세톤 1대1로 세척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시린지는 이대용으로 버린 게 아니고 프로파놀과 물 1대2로 씻어서 말려서 다시 쓰라고 그렇게 권장 용액들을 원래 보관했던 장소에 정확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